네, 한판 브리핑 오만일세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JTBC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 요구한 텔레그램 대화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내용을 재구성한 곳이죠. 714 회동의 당사자였던 이준석 의원이 오늘은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반박을 하는 한편 이번에 보도된 텔레그램 내용도 본인이 봤던 메시지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본 것과 워딩이 일치하진 않지만 취지는 똑같다라면서 결국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 여기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까지 만났던 자리에 대해서도 회고를 했는데요. 저랑 윤 대통령은 그전에도 봤기 때문에 명 씨가 못 만날 사람을 이어줬다, 모르던 사람을 이어줬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그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명박사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이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로 본인은 인식했다라고 들어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명태균 씨와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이 전화통화를 통해 통화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의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만남을 제안했다는 JTBC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는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에게도 대선 전 그 만남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더 나아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당시 윤석열 대표와의 첫 공식 행보인 침핵 회동도 본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기사가 그렇게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제가 두 번을 갔다 거기에. 두 번을 갔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핵감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예요. 한 번은 아크로비스타 집에 한 번은 코바노 콘텐츠. 대통령이 전화가 오죠. 아니 이 대표가 말이야 어? 어? 우리집에 내가 아직 입장도 안 했는데 우리집에 온 거를 말이야 언론에 흘리면 어떡해.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침핵.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예. 자 명태균 씨는 해당 발언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공천과 관련해서 나눈 텔레그램 내용에도 사실은 공천계획과 같은 결정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선이 아니 다른 사람들 중진들은 다 검지 가면은. 전략 공천 좋은데 서병수거나. 아니 거기 가서 지금 경선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름도 안 남았는데 김영선이 어떻게 하래 김에서. 그래서 내가 여사님한테 아니 이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사는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래 했어요. 한데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거. 경선해서 열심히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후회하게 하셨어. 명태균 씨는 여사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한간에 얘기 나오고 있는 텔레그램의 존재는 본인과 여사 간의 내용이었고 알려진 대로 결정적인 어떤 공천계획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별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스토버터가 지난주에 명태균 씨와 창원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량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통화했다는 녹취 역시 자신에는 없고 또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공무원들 앞에서 녹음을 틀어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러면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나는 여사가 대통령한테 오빠라는 걸 처음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녹음한 걸 갖다 내든지.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그런 녹음 자체가 없어요. 저한테는. 오빠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이 명태균 씨와의 대화를 통해 취재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명태균 씨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여러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 명태균 씨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 그리고 침핵 회동을 본인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역량을 행사한 분은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는 허위 사실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명태균 씨도 그러고 자기는 별거 아니고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별게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 부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영선 의원, 홍준표 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가깝고 또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순간에서 늘 매개체가 돼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본인 말 맞다나 나는 한 게 없다,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하나 받은 제보가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했었을 때 한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서 토론회를 참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줬고 그래서 5%를 넘겼다. 그래서 토론을 참가하게 시켜줬고 그 대가로 그 여론조사 기관과 주소가 같은 곳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보에서 명태균 씨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명태균 씨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보낸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제가 방송에서 이걸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무슨 파일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저한테 방송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좀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고객님이 이제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좀 비판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 대표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로 추정되시는 분이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가 맞는 건지 어쩐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온 것이라서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여론조사를 몰라서 그렇지 여론조사 자체는 이게 왜곡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다소 이상하게 나오는 건 있지만 이것은 그냥 하우스 이펙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마 우리 명태균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본인이 한 이야기들 그 녹취 내용 중에 봤을 때 제가 딱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서명원 대표가 제일 좋았던 게 단 한 개라도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이래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응해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들은 다 신문사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나와서 나는 내가 서명원 대표가 좋았던 게 내가 이런 걸 의뢰를 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도 안 들어줬어. 난 그래서 좋아서 계속 당신한테 의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대화 자체에서 본인이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여론조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앞뒤 말에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잘못된 게 나왔는데 잘못된 게 나온 이유가 뭐야.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동호 반복을 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다 이게 제보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언론은 아예 입번 끝도 안 하고 있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입번 끝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기사. 기자들이 전부 다 자료 차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킬드고 있거든요. 기사가.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요인들이 개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이 왜곡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밝혀진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간에 이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를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박 시장님.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너무 길어서 기억나요. 저 너무 말씀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습니다. 빨려들어갔습니다.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이펙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PNR 대표가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 이펙트라는 것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간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의 응답층에서 이쪽은 진보야 또는 이쪽은 보수야라고 해서 대답을 반대되는 측에서 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거라고 생각되는 매체 청파적이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응답이 적게 해서 그쪽 매체 성향이 있다고 여기는 쪽이 과대 포집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저는 PNR이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PNR이라는 이름을 살짝 들어는 받겠지만 기억은 잘 못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 등록돼서 공표되는 곳 중에는 한 진보 매체가 하는 곳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보수 매체가 하는 여론조사 한 두 군데 정도가 거긴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PNR이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데가 아니어서 하우스 이펙트가 있으려면 그 정도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는 사실 하우스 이펙트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잘못은 없어요. 하우스 이펙트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식됐기 때문이에요라는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수치 조작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김웅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부탁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지입니다. 질문지는 원래 의뢰처에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시 머니투데이가 끼고 같이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있던.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지는 우리는 좀 이걸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질문지를 손대는 건 미래한국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이 우리는 이쪽에 좀 더 궁금해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언론사에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있고 또 해당 연구소와는 자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얘기는 어떤 모든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에 다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이라는 건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거. 그거는 없다고 현재 뭐 거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황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그건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사실 회장직도 했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식의 여론조사를 미리 수행해보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자체 조사의 경우에는 미리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걸 해서 그 비슷한 양식으로 PNR에 의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여론조사 내용에는 별도로 하고 이제 이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치맥 회동도 본인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정확히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죠. 이것도 1차 2차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좀 편리합니다. 1차는 22년 보궐 시기. 2차는 24년. 1차는 됐고 2차는 떨어졌죠. 이걸 분류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없었잖아. 2차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 당시 윤석열 후보 예비후보 검찰총장을 그만둔 상황이었죠.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있었다. 그 정도면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거 3월까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돼도 역할로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2년 즈음에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실제 역할이 이준석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나오잖아요. 그러면 22년 보궐선거에 명태균 씨가 5월 8일 녹취해 나온 건 내가 대통령님하고 사모님하고 전화해. 김영선 의원 공찬했다. 고생했다. 그냥 대충한 고생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대통령 또는 여사가 공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의심으로 가는 거죠. 24년은 물론 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거리는 아니어서 명태균 씨 그러니까 2차 개입식에는 명태균 씨가 거리가 멀어져서 명태균 씨가 사정사정해도 공찬이 안 됐다. 24년에는.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네. 김웅 의원님은?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이때는 상당히 대통령 후보 측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도 지금 보면 취임식 행사장에 나타났었다라는 정도인 것이지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통령실에 가까운 자리를 얻든지 다른 행사장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 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은 여사나 대통령하고 관계는 많이 끊어진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통한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2024년도 부분으로 국한을 시켜놓고 보면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와서 이야기하는 보면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녹취에 그런 내용 없던데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명태균 씨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셨던 이야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근혜 여사가 오빠라고 칭한 그 녹취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 여당 반장님,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해당 녹취가 있을 것이냐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이걸 보도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회계 책임자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갖고 그걸 전해서 쓴 거잖아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상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 녹취를 공개하는 게 통비법에 걸려서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사실은 기술적으로 직접 녹취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밝히는 건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얼만큼 밝힐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없다고 한 녹취가 회계 책임자는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음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다음 주를 앞두고 항상 약간 꽂혀 있는 게 저는 지난주에는 뉴스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명태균 씨가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수법을 보게 되면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약속을 해주고 내가 창원시장이랑 친구랑 안다. 내가 비서지라고도 알고 있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3천만 원 받고 또 다른 분한테 골프용품 받았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걸린 거잖아요. 뭔가 수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사는 좀 기시감이 든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권력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됐을 거라는 것도 지금 대충 정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본인이 아닌 블러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서명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저하고 처음 통화했을 때는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관계자로만 저희는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저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게 명태균 씨는 여론을 조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명태균 씨는 본인이 할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공을 만들어 세운 것처럼 예를 들면 22년이라고 치면 22년에 본인이 뭔가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윤상현 의원이나 유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된 건데 명태균 씨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만들어준 거야 라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일종의 사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비의 얼마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인 건 아니고 유추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대체 명태균 씨가 어떻게 권력과 주를 댄 건지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맺은 건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너무 오선 의원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실제로 한 게 없는데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지분이 내가 있으니까 거의 세비는 나한테 보내줘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람만만 믿고 보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다른 노트롱. 명태균 씨와의 인연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18년부터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앞서 1차, 2차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어제 JTBC가 보도한 그러니까 2차 때 김해갑에서 단수견성 달라고 요청하는 텔레메시지 처음으로 명태균 씨가 그거를 JTBC 취재진에게 보여줬거든요. 아마 옛날에 이준석 의원에게 보여줬다는 게 캡처니 비슷하게 캡처일 가능성이 큰데 물론 명태균 씨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닐 수 있죠. 통화도 문텔레도 9차례를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겠냐? 있었겠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텐데 여기에 확인된 문자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김해갑 가서 경선하면 갑자기 들어가서 아무리 중진이어도 안 되니 단수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9차례 했더니 한 번 답을 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대답은 그겁니다. 단수는 나 역시 좋지요. 하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천개입은 없었다고 보지만 잠깐만 반보만 옆에서 봐도 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단수면 좋든 말든 여사는 그런 얘기를 할 권한이 없어요. 저는 구경꾼으로 해도 되죠. 여사도 구경꾼으로 했냐? 아닙니다. 결정자, 조정자의 입장에서 한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 말 자체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계속 알고 있었는데도 여사에 계속한 건 여사가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모르는 김 씨에게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그래서 검찰의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잠시 짚어보고. 어제 만찬 얘기 좀 전해 주실까요? 어제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의 의원들이 콜라를 들면서 정부 여당이 하나로 뭉쳐 콜라를 처음에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콜라는 한동훈 대표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는 국감을 만들자고 건배사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소통을 강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찬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만찬을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언론이 주목을 한 것은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했을 때는 인사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나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해서 만찬 시간 자체도 더 길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음료수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맥주도 제공이 돼서 같이 마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각 상임위원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발언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의료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방향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기자들이 더 궁금했던 것은 쌍튼커법 관련해서 재표결 관련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독대는 그럼 하는 건지 김대한정 행정관 녹취 관련 부분 입장 없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정감사를 이야기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게 신동욱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은 용기 있게 누군가 손 들고 말씀했으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 얘기 잠시 김재석 의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이 언제 둘 셋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뜻대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이 그래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우리 당에서 항상 문제 제기했었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다 우리 당이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라고 그랬고 저는 우리 당은 단결에서 문제가 나아 하나여서 문제인 거지 왜 이런 중요한 최상병 문제나 김 여사의 이런 지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당이 계속 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이렇게 막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모여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세금 들여서 밥을 먹는데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콜라 마시고 할 거면 뭐하러 모여요? 그건 세금으로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면 정치인들이 모여서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땐 그냥 야 오늘 저기 두산 졌다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래도 야 우리끼리 야 한판 승부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당하고 톡 가놓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당에 계신 분들은 민심이 뭔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 가서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무슨 당 원내 지도부입니까? 당장 그만둬야죠. 한심해요. 정말. 김홍 교장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론해 주셨는데 박 실장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심하죠. 제가 어제 우리는 식구다 이런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다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다? 쟤는 아냐. 그거예요. 그래서 특검이나 앞으로 국감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와 한동 친한파를 배제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렇게 보고 저는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삽이 들여서 근처 호프집에서 하시든지 왜 전복죽, 음료, 콜라. 콜라는 처음에 외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맥주를 달라고 해서 줬다는데 어쨌든 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 평시가 아니잖아요. 상시도 아니고 여사 의혹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뺀다고 해도 의료대란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대에서는 이미 의대 휴학을 받아들이고 했고 그러니까 교육부 열받아서 고강도 감사를 하겠다. 아예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주요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체코 원전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더 시급한 문제에서는 않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자기들이 돈으로 먹어야죠. 말씀대로 화기애애할 분위기는 전혀 아닌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여당 반장님도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경 원내대표께서 기자들에게 약간 조금 짜증내시더라고요. 자꾸 지업적인 거 가지고 크게 기사 만들어 쓴다고. 그런데 그게 기자들이 일부러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